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팅글역까지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청소 서비스를 예약하신 고객께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오차칸에 마련되어 있는 귀청소 룸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2시 타임 긴장 소름 예약하신 미니우미 고객님 맞으신가요? 먼저 저희 열차 귀청소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청소 서비스 전 음료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이버스 티, 로즈버드 티, 라벤더 티, 캐모마일 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따뜻하게 시원하게 모두 다 준비 가능합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아, 얼음을 넣은 로즈버드 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후 3시 타임 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르블러 시원한 로즈바드티입니다. 귀찮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는 몸을 릴렉싱시켜주는 미스트와 기본적인 로션, 핸드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이용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면 제가 직접 의자와 커튼에 미스트를 뿌려드릴까요? 그럼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해주세요. 귀청소 서비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귀청소 전에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깃털로 얼굴 살짝 간지럽혀드릴게요. 얼굴을 깃털 잠시 갖다 대겠습니다. Join us for hayır 1분의 3 1분의 3 2분의 4 그럼 이제 로션을 살짝 발라서 귀 마사지 살짝 해드릴게요. 그리고 로션을 살짝 뺀다. 그럼 이제 로션을 살짝 뺀다. 로션을 살짝 뺀다. 로션을 살짝 뺀다. 로션을 살짝 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제 귀청소 들어가기 전 코스를 모두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귀청소 강도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선택 가능하세요. 1단계는 귓바퀴에서 안쪽으로 살짝만 하는 귀청소. 2단계는 귓속 고막 근처까지 긁어내는 귀청소. 3단계는 고막 근처까지 긁어내고 귓속에 약물을 넣었다 빼는 살균 귀청소. 이렇게 총 3단계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 3단계요? 3단계는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귀 상태가 건강한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럼 잠시 귀 좀 볼게요. 고객님 귀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셔서 3단계 귀청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단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면 안대도 준비되어 있어서 안대 착용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조명 조금 낮춰드릴까요? 네, 낮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조명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다리 굉장히 동그랗게 떴어요. 너무 예쁘죠? 기억에 남는 정말 편안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어요. 귀 닦아드릴게요. 반대쪽 귀 닦아드릴게요. 그럼 이쪽 귀부터 귀 청소 시작할게요. 이렇게 굴부터 귀 청소 시작할게요. 이제 동그랗게 떼어내면 구멍이 이제 지올리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뱉뱉 암고 잘 칠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우리 연이요 네칠까지 진짜 잘 칠을 사용할게요. 지금 다시 자랑 Shihihi.. 그럼 네, 정신 şeyler 한 번, 벌레는 안의 코치니까 이쪽은 바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는 이렇게 선미가 이렇게 되어서 꼬마 근처까지 가서 긁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자극적으로 느껴주실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아프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나요?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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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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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수면 안대에 착용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수면 안대 좀 착용 도와드릴까요? 이제 거의 다 귀직을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살균 청소 시작할거에요. 이 살균 청소는 귀에 물을, 약물을 넣었다가 빼는거라서 약간 귀가 웅웅한 느낌 드실 수 있는데 일시적인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쪽 귀 먼저 시작할게요.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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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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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넣을게요. 귓속이 웅웅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귀가 꽉 막힌 느낌 나시고, 제가 약물 넣어서 그런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이제 귀에 넣은 약물 빼드릴게요. 귀가 꽉 막힌 느낌 귀가 꽉 막힌 느낌 다 되셨어요. 살짝 닦아드릴게요. 그럼 이제 반대쪽에 약물 넣을게요. 이러고 잠시만 계실게요. 약물 넣은 상태라서 귀 조금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제 약물 빼드릴게요. 고맙게네요.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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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물 다 빼드렸어요. 살짝 닦을게요. 아기 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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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귀가 조금 시원해진 느낌 되지 않으세요? 예, 귀 속이 약간 박한 느낌처럼 화하고 시원해지셨죠? 약물이 살균을 아주 잘했어요. 이제 한 한 달 동안은 귀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거든요. 살짝만 귀에 바람 좀 넣어서 건조할게요. 귀에 마사지 마지막으로 살짝 해드릴게요. 지금은 귀에 마사지에 서서는 그 중에는 귀에 마사지에 движ이 적혀있어요. 손을 가득 가득하고 있는거에요. 칼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귀에 마사지 안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넣어버렸어요. 귀에 마사지, 귀에 마사지, 귀에 마사지, 귀에 마사지 안아주세요. 네, 오늘 귀청도 다 끝나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모든 조명을 끄고 나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주무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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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